야! 왜 또 또 걸려? 뭐 왔어? 저희는 지금 3콤보 초록이네 집 앞에 와있습니다 초록이네 집에 현관문 뱃소리가 밖에서 초인종 소리를 눌러도 그거랑 안이랑 밖이랑 똑같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또 몸을 따고 초록이한테 끝나지 않는 초인종 소리 몰래카메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칠 거다! 괜찮아요 뭐? 야 뭐하고 있었어? 게임해야 돼요 야 탓날을 하나 같이 해 괜찮아요 왜? 컴퓨터로 할게요 왜? 저게 게임이지 잘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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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실력을 만드는 데 같이 해줘 아 이겨줘 다시 도대체 아 빨리 끝내라 헬피 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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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따 왔어? 아니야 아니야 잘못 들어간거 같은데? 아우! 이렇게 아아~~~ 누구 왔네 누구 왔네 누구 왔어? 빨리 나가봐! 빨리 형! 형! 건드리마 건드리마! 왜? 왜? 내가 컨트롤하면 되지 공격x3 뭐지?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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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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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나와 나와 누구야? 왜? 안 끝났어? 네 망가진 것 같은데 형? 그게 왜 망가져? 나갔다! 아 만들어 저 한 거 만들어 저 따라오세요 어떻게 따라가? 나 따라갈게요 나 여기 있을게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캐리 캐리 형 얼굴 짐 캐리 어 예 정찰? 정찰 정찰 알았어 정찰? 정찰? 응 escuela 정찰? 형 나가 봐요 형 형 빨리 와 정찰 빨리 오라고 빨리 되는데 캐리어 뽑을까? 아니 형가 캐리어 싸고 짐 싸서 나가세요 어허허헉 아하하하 그럼 우리 케비아 먹을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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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어디 가?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안 무거워 무거워 아 씨 아 뭐야 아 나 게임에서 너무 짜증나네 왜 이렇게 해? 아 진짜 짜증나네 왜 왜 왜? 정철 이겨준다며 3 2 2 2 2 3 2 3 아 정철 빨리 아 정철 빨리 이거 뭔데? 몰라 아무도 없어 너 병력 다 죽었어 가서 아아아아아아아아 파일럿 막혔잖아 파일럿을 지워주셨어요 주영님 뭔지 알아야지 아직 아니 인구수가 막혔다고 지금 너만 따라오래며 그래서 여기 서있잖아 계속 아니 형 아 이거 지워줬어 나 지영이 형한테 헬스 안겨줘야 된단 말이야 지영이 형한테 헬스 안겨줘야 된단 말이야 캬 뭐하러 와 정철 절음아 절음아 나와 왜 파일럿 또 앉았지 야 뭐 안 왔어? 아 안 왔어 자꾸 누가 짜증나게 나를 나당 놀으새끼야 아 아 그만해! 아이씨 게임 하지마! 야 너 때문에 다 죽었어! 아 나도 다.. 야이씨.. 아 나 다 죽었잖아.. 아 점차야! 아.. 야 벌리기말로.. 한 번만 더 오면 나 진짜 나 복벌한다. 아 마우스 왜 이렇게 느려? 아이씨! 아아악! 아이씨 게임! 아이씨 게임! 쌀껍은 저끼! 누구야! 정답이 들었어! 정답이 들었어! 정답이 들었어! 하나 넘지마! 아! 아! 아 넘쳐! 다 때렸어! 절호아 너 넥서스 나아! 아잇! 안돼! 네! 절호아 넥서스 나간다고! 절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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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군데? 누군데? 아 험탈있다! 야 잠깐만! 그럼! 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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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게임에서 쥐르고 누구보다 쥐라는 사람이야! 야 아직 안 쥐라고! 근데 이거 쥐라고! 아 진짜 힘들어 형! 쥐라고! 그만! 아아악! 땡산도 안 짖네! 왜 왜 왜 안 짖어? 얜 눈치를 깐 거야! 땡삐! 눈치 깠어? 아 땡삐야! 고고! 아빠한테 말 안해줘! 일루와! 일루와! 땡삐 일루와! 아 진짜 짜장나지한다 이 사람들! 나가 나가! 어? 우리 집에 다신 발들이지 마! 일로! igation 싸웠대! 나는데? 다 왔대. 아 왔다 봐, 둘기. 야, 둘기야. 네, 말 수도 없어. 뭔데, 뭔데? 파티도 있고, 파티도 있고. 의심이 없는 게 없지라. 어. 아니, 형이 말 수도 있어. 살았어야 돼서 미안하다. 둘기, 바라봤는데, 둘기. 둘기가 좀 끌어주는 거야? 그게 힘든 거였어. 이야. 어, 좋네요. 아니, 형. 근데 이거 상대방 아이템 볼 수 있나? 아이템 뭐 형 봐서 뭐 하자. 지금 형은 레벨은 상상도 못 하라는 아이템일게. 이거 뭐야, 나 이거 다 쳐봐서. 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되니까. 둘기가 노력하라니까. 둘기가 성실의 아이콘이야. 이야, 성실하세요. 아니야, 형님 같은 허접들은 무슨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아, 절대로. 걱정하지 마, 이거. 뭐야, 누가 왔나? 아, 아이템 진짜 좋다. 수영! 아, 근데 나는 그냥 아무거나 먹었거든? 왜? 누가 벨트 했어. 누가 왔어? 야, 아직까지 벨트하는 새끼가 있어? 택배 온 거 아니야, 택배? 아니야, 아니야. 앞에 아무것도 없어. 야, 나 이거 하나 뭐 줄 거 없네? 별 두 개짜리. 야, 진짜 주는 거야? 아이, 뭐 이 정도야, 뭐 주지. 현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야? 아, 얼마예요. 그냥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던전 한 번 돌면 나오는 아이템들이라서. 아, 진짜? 또 뭐 줘야 되나? 미쳤다, 미쳤어. 우와. 우와. 아, 좋았다. 뭐 시켰어? 뭐 시켰어? 아니, 아쉬운데. 누구세요? 없어요. 도란 나갔는데 누구지? 왜? 아, 너 놀러 간 거야, 그냥? 벨트야, 그냥. 벨트 일을 한다고? 네. 그러면 양교 아니야, 양교? 이 새끼 오늘 헬스 간다 했는데. 아니, 뭐야? 이제 만나서 때려 잡으러 가는 거야? 응, 그래야지. 둘 개 빠른 거 봐. 평소에 아무도 못 때리니까 여기서 나가 애들을 다 두드려 패. 아, 그리고 형, 학교 얘기하는데 아이템 좋은 거 나오면 우선 내가 먼저 줍습니다. 왜냐면 내가 형을 케어해 주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럼요. 떼거리다, 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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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거리. 뭐야? 뭔데? 여보세요? 야! 나 너무 약해, 지금! 야, 뭐야? 야! 이거 버리면 되는 거야? 뭐? 잠깐만. 아, 누구야? 잠깐만. 뭔데? 어떡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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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른쪽으로 울었더니 막 이렇게. 아, 왜? 아, 나와서! 아, 도란이야. 누구인데? 계속 벨티를 해. 아니, 나가는데 없어. 그래서 위로 올라갔는데 없어. 아, 진짜? 어, 이거 왕 아니야? 아니, 아니, 기다려봐. 이러면서 자꾸. 그냥 날려버리니까! 아, 죽었다 죽었어. 야, 충호야. 네가 먼저 아이템 뺏어 먹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템은 내가 먼저 먹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내려야 할게. 맞습니다. 판단을 들어야 할 때랑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에는 게임을 같이 못하는 거야.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규는 아예 나랑 같이 겸상을 먹고. 지금 뛰어. 야 왜 자꾸 물려. 어 얘들 너무 세. 누가 진짜 누르는 거야? 여기 다 서운 놈인데? 왜? 아니 근데 저 구나가 아니라 아니 니 배부리한 사람이 나한테 우리 집 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아 진짜? 아니 나한테 뭐 찾아온다 너는 뭐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나 저기 벨 누르면 눈 앞에다가 발견해버려. 야 열지 마 너 괜히 열었다가. 아니 형들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누군지도 알아야 돼. 어? 야 눌렀다. 야 눌렀다. 뭐야? 야 눌렀다. 뭐야? 뭐야? 야 무서워.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계속 소리가 나는데? 어? 야 근데 왜 화면이 안 들어오냐? 어? 뭐야? 줄기야. 진영이 형 좀 봐봐. 뭐야? 아니 여기서 소리가 왔는데? 벽에다 갖다 놓으니까 글리 들리는 느낌인 거야. 아! 와! 아니 이 새끼 드럭크에서 봤던 새끼 아니면 너? 맞아? 아 진짜! 또 수정이네 또. 야 근데 아까 뭐 긴장하더니 아까 스토커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나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 왜냐면은 아니 계속 쪽지로 우리 집 주소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난 진짜 그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왜 문을 열어 왜? 아니 형들이 있으니까 열면은 이제 갑자기 두드려 잡을 수도 있고. 뭘 뜨더라고. 아니 무서운 사람이구나. 우리도 쪄몬데 뭘 우리가 있다고 그래. 아니 우리 집 소리랑 똑같은 건데 이거? 이거 녹음한 거야? 내가 아 진짜로? 내가 너 게임할 때 이 형 들어올 때 내가 몰래 벨 눌를때 녹음한 거야. 아... 줄기야 이따가 냉상 많이 먹어. 냉상은 됐고 오늘 헌팅하러 빨리 준비해 놔야. 예. ico수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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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Dance 14